왜 그래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다쳤어? 너 왜 전화 안 받아? 왜 이렇게 사람을 걱정시켜? 네가 모자랐다고, 네가 뭐 대단하다고! 왜 이렇게 사람을 속을 썩여? 병원 가자. 병원 가자. 병원 가자. 병원 가자니까! 네가 뭐라고? 차값도 안 주고, 화장품 값도 안 주고, 네가 뭐라고? 병원 가자. 병원 가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